아 아 걸렸어 반대쪽 반대쪽 누나 반대쪽으로 들어갔어? 들어갔어? 다시 나갔냐? 봐봐 안나왔어 아직 몇명이야 뒤로 뒤로 튀지마 나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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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로 나가 형태형이랑 둘이 있어 지금 야 야 칠준비해 칠준비해 꽤 있어 칠준비해 형 좀 나와있어 무적이야 무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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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적이야 먼저 때리지마 쿨쓰지마 쿨쓰지마 스킬 어디? 길자 어디야 무적 언제 풀려 몇명이야 무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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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운건 한 여섯명 정도 돼 야 들어가면 안되지 같이 들어가야지 야 누나 빼 얘 많이 쏘고 있구만 못vit 뽑아 tribside 헤이 누나 house 무적이야 무리 무적이야 쭉 ه다 쭉 와봐 6명 무적이 아직 타격 잡아 저기 캐스터눈에 보이지? 안으로 들어가 캐스터눈에 조정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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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조정! 피 없는 애부터 피 없는 애부터 나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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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버려 얘는 못나가 전투중이라서 나갔어 뭐 아직도 싸워? 다 잡았나? 다 잡았어 다 잡았어 불안포션으로 빨리 살려 불안포션으로 저 죽었어요 불타지말고 아바님하고 오디님하고 나 부활 먼저 비홀님 살리고 있어요 네 루팅할게 부활 먼저 지금 부활해주고 있어 통화하면서 이렇게 싸우네 루팅해 루팅해 소재 자 루팅해 루팅해 적게 내가 찍었어 내가 찍었어 말 필요하신 분 누구? 디오님? 저 말 아까 6티어 먹었어요 아발님? 빠르게 나가자 저기 끝에 가면 루팅 한 번 더 할 수 있는데 저기 안에 있는데 아 얘네 가까우니까 빨리 빼라고 좀 진짜 루팅 연연해 하지 말고 빨리 나와 같아 한 명 지금 너무 안쪽에 있는데 다 나와요 빨리 빨리 나와 근데 나 스케일 쓰고 갈게 야 루팅을 연연해 하지 말라고 몇 번 얘기해 빠르게 빠르게 얘네 금방 온다 누나 누나 안 던져 저기 조금 뺀다 잠수층 매번 나갈게 누나 누나 잠수야 계속 무기 루팅 없어요 어떤 무기 쓰세요? 아발님이예요? 네 저 거래해주세요 바로 드릴게요 바로 드릴게요 바로 드릴게요 바로 드릴게요 잘erst 말아 드릴게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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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